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아까 이겼던 한윤수 선수와 선수가 같이 글로벌 토너먼트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이어서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보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도 또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장과 신혜의 대결, 이제 곧 전역을 마친 김현우 선수와 김지구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계약 체중 매치 67kg. 마이너스급입니다. 김진국 선수, 김현우 선수의 경기입니다. 김진국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무에타이 출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킥을 굉장히 잘 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킥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지금 첫 두 번의 피킥에서도 그런 무에타이 느낌이 나죠. 자 플랭닉 킥 페이크. 김현우 선수가 조금씩 압박을 하고 있고 네. 김진국 선수는 거리를 맞춰서 지금. 자 계속해서 일단은 두 선수 모두 거리 싸움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 자 왼손 한번 뻗어봤는데 하이킥. 킥 캐치. 가까운 건에서. 미킥. 상대에 뺨길을 질 잡았지만. 탱다운. 탱다운을 허용하는. 자 백으로 가나요? 하지만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진국. 김현우 선수가 굉장히 이 태클이나 레슨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전략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정강기로 상대 허벅지를 눌러주고 있는 김진국인데요. 따라가면서 펀치 바디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또 이겨내면서 킥으로 고격을 시도하는 김진국 선수. 바디. 자 김현우. 김현우 선수는 상대방을 계속 묶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 조금 거리에서의 펀치 싸움도 치열합니다. 김진국 선수는 조금씩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킥으로 응수를 합니다. 자 저리 거리 좁히는 김현우 선수. 바디. 허실허실. 케이스 쪽으로 몹니다. 김진국. 김진국 선수. 김현우 선수가 계속 바디를 하나씩 집어넣거든요. 자 앞면 쪽에 타격이 있는데요. 김현우. 김현우가 쫓아갑니다. 아 김현우 선수. 바디. 앞면에 타격을 많이 적중시켰거든요. 한 번 왼손 스트레이트. 바디로 한 번 내려오고요. 바디에서 앞면으로 올라갑니다. 김진국. 리킥으로 반격. 김현우 선수가 굉장히 거리를 잘 맞추면서 상대방의 거리를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킥. 다시 김진국 선수가 킥 중앙으로 김현우 선수를 밀어내고요. 왼손 손수. 서로 크로스가 됐습니다. 자 싸잡은 상태에서 김현우. 김진국 선수는 아무래도 타격이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펌크를 질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잘 파고들면서 김현우 선수가 레슬링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김현우인데요. 택사운에 성공을 했고 계속해서 뒤쪽으로 눌러주면서 백을 잡습니다. 다리 안 감기게 해야 되는데 다리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다리가 돌아갔고요. 김현우 김현우. 다시 한 번 잡아 다시 한 번 잡았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김현우 군 전역군 첫 번째 경기 바로 승기를 가져갑니다. 김현우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복귀 신고를 제대로 하고 한윤수 선수와 맞붙는 걸 예고하는 느낌일까요? 아무리 두 선수는 팀 동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서로 승리를 축하를 해줬습니다. 이번 경기 김현우 선수 정말 화끈했습니다. 타격, 타격대로 보여줬고 결국 서브미션 마무리까지 김진국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가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타격, 레슬링 이런 면에서 모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마지막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피니쉬까지 시키는 김현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로드 챔피언십 ARC 009 네 번째 경기 마이너스 6, 7kg 계약 체중 매치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2분 46초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블랙코너 팀 피니쉬 김현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김진국 선수를 제압을 하면서 오늘 경기 네 번째 경기 계약 체중 매치 승자가 됐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제대로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어필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전역했고 민간인 복귀 신고를 마치고 듣기 바른 선수고요. 굉장히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글로벌 토너먼트로 바로 직게임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실력, 대단한 실력을 보졌던 김현우 선수. 롯데비치 벤턴급 나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수철, 양지용 이런 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있거든요. 수철이 형. 수철이 형 김천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참이 형이니까. 아무래도 양지용 선수에게 일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벤지 그 당시에 글로틴 초크로 패배했던 걸로서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리벤지를 또 노리고 있는 김현우 선수고요. 박근혁 경기 그리고 승리 세리머니 정말 잘 깔끔하게 아주 재밌게 즐기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킥복싱 챔피언을 상대로 타격마저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맞습니다. 외국 선수들이랑 싸워나가야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사실 베터급에 정말 쟁쟁한 세계선수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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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